네 안녕하세요. 펌프로젝트 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냥 빼먹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pframe.py의 메인함수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과제구요. 혹시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 메일이나 아니면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하던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꼭 피드백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한번쯤은 해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정규 표현식 이번 시간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regular expressions의 한국식 표현이구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정규 표현식을 이제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뭔가 데이터가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할 때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일부 문제를 매칭시켜야 될 때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이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고 있고 어 약간의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번에 그 이 파이썬에 대한 정규 표현식을 어 조금이라도 익혀 두신다면 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능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처리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강력한 무기다. 강력한 무기라고 할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 굉장히 이제 스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 생각보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서 어 여러분들만의 스킬로 또 갈고 닦아 놓으면은 되게 좋을만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어 적극적으로 한번 실습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규 표현식을 어디다 쓸 수가 있느냐 이제 한번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나리오 1번이고요. 2013년도 8월 16일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어 2014년 전 8월 7일 날 시행되어가지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을 하시든지 뭐 학생이던지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규정이 바뀐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내에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파일들을 모두 검사해서 주민번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뒷자리는 제가 인위적으로 넣어둔 숫자고 어 요거를 요렇게 바꿔야 된다. 이 아스키 문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 주민번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려면은 이게 이렇게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 물론 이제 한 두개 수정한 데는 금방 하겠죠. 근데 문서 파일이 수만부에 이르면은 이게 과연 어 몇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짐작이 안되시죠? 저도 짐작이 안되요. 이런 일들을 자동화 할 수가 있다면 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컴퓨터 한 대와 한 사람만 있어도 어 몇 소식 수일 이내로 아마 끝날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근데 이걸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굳이 다 찾아서 이거를 바꾼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연봉 1억짜리 프로그래머가 8년 10억인가 1억인가 그래서 8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었던 그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 모든 업무를 자동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어 직장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놀다가 들어오고 뭐 그런 형태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똑똑하다. 아 그런 모습은 좀 본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 할 때 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정규 표현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요렇게 한번 내용을 쳐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칼리 리눅스를 썼었으니까 칼리 리눅스를 쭉 쓸게요. 칼리 리눅스가 아닌데 칼리 리눅스가 이제 준비가 됐다면 한번 이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지금은 이거는 다른 프로젝트니까 새롭게 뉴 프로젝트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예... RE라고 해서 RE 테스트라고 만들어 줄게요. 기존에 RE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 테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뉴 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RE 테스트로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음... 아까 이제 봤던 그거를 한번 같이 코딩을 해 볼게요. 먼저 import RE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regular expression에 사용하는 어...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는 뭐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사실... 자... 그래서... 어... 제가 84년생이...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되나? 자... 그리고... 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들게요. 어...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음... 패턴에 바로 담습니다. 네... 아리는... 네... 아리 그냥 갖다 붙여넣을게요. 네... 네... 아리점 컴파일이라는 함수를 써서... 뭐... 요렇게... 음... 컴파일을 했어요. 컴파일을 해가지고 패턴을 지금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 ptsub 해서... 이거 이제 그룹을 지정하는 애인데... 이게 이제 위에서 패턴을 할 때... 네... 그룹...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얘가... 그래서 이... 가로로 묶은 게 이제 그룹인데... 첫 번째 그룹을 앞에 출력해주고... 뒤에다가... 어... 마이너스 넣고... 하이프를 넣고... 뒤에 이제 별 7개를 넣는... 넣는다... 네... 그렇게 해서... 어... 어... 데이터를 요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요거를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이전에 있던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가 요렇게... 어... 다른 게 나온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도... 어...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진작에 복사할 걸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이걸 쳐보세요. 네... 자... 그리고... 어... 그래서 정규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단순화한 거죠. 그래서 뭔가... 문서화라든지... 어... 어... 뭔가 문서를 열어가지고... 어... 그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쭉 긁어와가지고... 이거 한 바퀴 돌리면은... 끝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게 좀... 어... 이따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는...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 뭐...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2에요. 아... 이건... 실제 저의 사례죠. 저의 사례고요. 어... 일단 유상무... 잘생겼다라는... 그... 네이버 검색어를... 치면은... 이제... 커피머신 스크립트를... 커피... 커피머신을... 커피 머신이라고는 아니고요. 커피를 공짜로 한 잔씩 주는...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유상무가 생일... 유상무님이 이제... 생일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생일날... 어... 서른다섯... 다섯인가요? 뭐... 제가 잘 몰라서... 서른다섯 살이시면은... 음...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도록... 아... 그... 출력...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 여기다 스크립트를 제가 올려놨는데... 어... 이 스크립트는...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스크립트는... 자동으로 이제... 그... 임포트 RE를 하고 있죠. 어... 자동으로... 찾는 걸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정규 표현식을 제가 쓰려다가... 그때 당시에... 정규 표현식이... 좀 약해서... 어...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뭐... 다른 방법을 썼지만은... 거의 맥락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HTML을 좀 분석을 하다가... 어... 네이버에서... 어... 20 스트롱이라는... 어... 이 글자가... 이 맨 마지막 글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35 스트롱으로 하면은... 어... 이게... 딱 맞겠다... 라고 생각해서... 얘를 매칭시켜서... 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요... HTML 전체를 다 긁어가지고... 어... 파일로 만드는... 어... 그런 이제... 루틴을 짠건데... 이게 뭐... 네이버 쪽에서 필터링을 할까봐... 어... 잠재워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못 썼죠. 사실... 이걸 완성하는 시간이... 어... 자정을 넘겨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네... 그런 스크립트에요... 예... 어... 원래 이게 좀... 유상모님이... 어... 어... 그... 하면 안되겠죠. 원래는... 이게 근데... 어... 저 안 썼어요. 어... 못 썼죠. 안 쓴 것보다는... 어... 요런 형태로도...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여기는 이제 쉼표를 안 붙였지만... 이게 앞에 사용했던 뭐... 그... RE.compile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어... 요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겠죠. 훨씬 빠르고 쉽게... 어... 그런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런데도... 뭔가 자동화... 여러분들이 필요한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어... 계속 하려고 해야 하는... 뭔가 사람이 관여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것에... 어... 많은 것들을... 어...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정규 표현식에서는... 메타문자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뜻을 담아... 문자의 양식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요런 글자를 쓰게 되면은... 어... 문자... 일반적인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요. 특별한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역슬렉시를 붙여서... 어...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 실제적으로...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매칭시킬 수가 있는지를... 어... 확인해 볼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확인을 해볼 때... 우리가 매번 코딩을 하면은...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어... debugx.com 이란 곳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사이트가 있고요. 어... 이제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저희는 파이썬... 어... 어...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페이지를 사용해서... 이번 시간에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치트시트은... 여기 있어요. 치트시트은... 어... 어... 네... 치트시트이 안 보이는데... 여기 치트시트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비유 치트시트 누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치트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파이썬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비유 치트시트 하시면은... 요렇게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서... 어... 각각의... 어...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고... 풀 파이썬... 레그엑스 치트시트를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캡처했던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를... 어... 좀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네... 처음에 이제... 베이직스입니다. 어... 지금 점은... 어... 애니 캐릭터일 수 익셉트... 뉴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어느 캐릭터든... 허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지금... a, c라는 게 지금 써져있죠. a와 c 사이에 어떠한 문자가 와도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문자 하나... 예... 어떤 문자... 하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나... b나... c가 지금 a와 c 사이에 들어오면은... 이걸 다 탐지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리고... 어... 이거 미탐인 경우에는... 가운데가... 어... 빈 내용이 없거나... 또는... b... 지금 이게 두 글자가 들어가있죠. 이런 경우에 탐지를 하지 않고요. 근데는 지금... 어... 앞에 a도 없는데다가... 뭐... b라는 좀 생뚱맞은 문자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냥 이렇게... a 하나만 넣게 되면... 캐릭터를 하나 넣은 거고요. a, b를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a, b가... a, b를 탐지합니다. 그리고... 어... a, o와... b를 입력하시면은... a 또는 b를 인식해서... a나 b만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a나 b를 탐지한다는게... a와 b 모두 탐지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테스팅을 해볼까요? 예... 이런 애매한 것들을 한번 테스팅을 해보면은... 어...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 네... 요런... 테스트 데이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어... 저는... 어... t와 a를 한번 검사를 하고 있고요. t랑 a를 이렇게 같이 검사하면... ta만 검사가 돼요. 예... 뭐... 띄어쓰기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하이픈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t와 a를 모두 검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어... 요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a하고... 어... 아스키 문제가 오는 것은... 어... 몽땅... 그러니까 0... 이게 0 또는... 어... a가... 여러개 있어도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 만약에... a가 이렇게 쭉 있어요. a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a는 지금 a를 따로 검사한 거예요. 근데 a를 곱하기로 검사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a를 묶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이거는... 익스케이프 스페셜 캐릭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메타 문자가 들어왔을 때... 메타 문자로 사용하지 않고... 어... 일반적인 문자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뒤에가 붙는다면... 별을... 저 별을 검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원래 별은 메타 문자라서 이렇게 쓰면... 바로 쓰면 안 되지만... 역슬래시를 앞에 붙여준다면... 어...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0엔 뭐... 1 뭐... 방금 전에 이제... 아까 봤던 겁니다. a 뒤에 붙었던 곱하기죠. a가 여러 개 있어도... 다 검사를 하겠다. 얘는 이제... 플러스니까... 어... a가 없든... 그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a가 1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a가 1 이상 검사하는 게 해야 하는 경우는...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 같은 경우는... 어... 0 또는 1만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exactly to... 이거는 무조건 2만 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2와 5 사이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 또는 뭐... 2 이상만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어... 이거는 이제... 5... up to 5는 이제... 5까지... 5까지만... 어... 허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뭐... 잘라서 인식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어... 탐지가 안됩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결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갖고 이미... 예... A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이렇게 탐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탐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만약에 내가 2개까지만 탐지를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2개까지 탐지를 하면은... 2개씩 잘라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뒤에 명시해주면은... 어... 개수만큼... 어... 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 다음은 이제 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 중간에 동영상을... 어... 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룹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